그 위력을 보여 드리는 영상을 세상에 떠들기에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성대 찬가 연주입니다. 메리 이게 진짜 나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어 없어서? 지하를 허어 없어서 이게 지금 왼쪽에 앉은 두 아이가 지독한 ADHD라고 소문난 애들입니다. 제가 바로 앞자리에 같은 교육물실에 선생님 근무했는데 선생님 아무게 하고 아무게 아세요? 아직 몰라요. 수준별 수업에서 다음번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 애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니 걔네들은 왜 수업시간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리클래스에 같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제가 이미 정보를 얻었잖아요. 저는 학교 가면 생방실에 가서 정서행동 고위험군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복지 대상 아이들 그 두 아이들의 명단을 은밀하게 입세해서 참고합니다. 어려워 이미 정서행동 검사상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채로의 대상인거지 훈육의 대상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입술했고 관찰을 합니다. 근데 얘가 진짜로 수업 중반 수업 이동수업에서 하는데 한시간 내내 따져라 꺼있네 볼펜을 참느라고 꼭꼭게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그러나 끝까지 찾다가 끝나는 나라에 저의 얘기 한마디 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드럼들 그냥 약간 비안향이 섞였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학교 밴드 드러머예요. 헐 거기서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 연습을 정말 택하길 잘하겠다고 내가 거기서 오케이 딱 걸렸어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드럼스틱이에요. 그 주에 바로 동네의 악기점을 찾아가지고 드럼스틱을 두버로 샀어요. 여기 앞으로 영어 시간에 밴드 드럼을 책임져요. 그 지금 상담의 근본 원리이기도 해요. 얘네들이 뭔가 하나에 꽂혀있어요. 그걸 찾아서 세상과 연결시켜줘요. 제가 영어 수업에 혁신이 드린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죠. 매일 시간 한 시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씩만 만들어. 그럼 얘네들 막 신난 거야. 페이스북 라이브를 올려놓거든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ADHD에서 모르대에서 팔국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국사 제조 없는 군뱅이도 무슨 제조 있어? 고르는 제조 있더라. 정작 그러면 조용한 애들은 조용한 애들은 조용하게 수업을 해야된다. 지금 선생님들 유인물 중에 메이포르든 거 있어요. 사실 이 만화 열다리컷의 만화가 흥영호를 트윙부에도 이렇게 강사로 나설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94년 논래 94년 논래 고등학교 때 중학교로 발령이 나서 정확히 여중으로 발령이 났는데 한 여학생이 한 시간 내내 고등학교 들지도 않아요. 열고 안 있어요. 좀 무서워. 담임한테 가서 여쭤봐야죠. 하늘이 3 별명이요. 교육실에서 일하시다가 흙 쳐다보시면서 딱 한 마리 600명 중에 557등이에요. 그런데 더이상 얘기 안 해. 아 네. 그런데 그 위혁이 제 옆을 지나갔는데 연습장이 펼쳐져 있어서 엉뚱 만화가 보이는 거예요.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만화를 잘 그리는 애하고 못 그리는 애하고 아주 천식이 구별되는 게 눈이에요. 뭐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얘 이거 보세요. 눈이 다 늦었다. 얘가 수준의 눈이 보다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제야 더 더 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만화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날은 이거 그려요. 남구에 여중 오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찍찍거리냐.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걸 나눠주는 순간 당황해서 교실 안에 시계 쬐깍쬐깍 소리가 들려요. 이거 푸느라고. 제가 좀 흥미난 충격을 받고 얘네들이 나하고 좀 다르구나. 학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네들에게 과제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외지 말고 표현해놔.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심지어는 이런 과제 애들이 이거 부딪히는 저게 영어 숫자야? 신화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영어 숫자야? 그랬더니 여기 영어당 하나 숨어있다는 我覺得 멸 winners 공룡에서 twisting 멸berries 공룡에서 이ingen제 수행평이 5점짜리였 sicher 그러니까 시간 해야죠. 미술 숙제여도 최소 20점짜리가 될텐데 얘네들이 왜 읽을 했을까? 재미있고 겪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만화 그린 그 아이를 무기력하다고 보았던 거잖아요. 그 아이 속에 천재성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애는 뭐야? 애는 우수? 애는 사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을 가져갈 뿐이야. 학교에 나오신 분 중에 무기력하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저런 수업을 원하는 애들은 그리고 그게 더 발달하니까 어떤 미대를 관리하는 애가 고2 때 저한테 배웠다는 게 그 뒷면입니다. 선생님 추천 소설 주실 수 있어요? 그쵸? 미대 추천서를 영어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꼭 써주마 당연히 써주마 왜냐? 저는 훌륭한 수행평가를 평생 보관하고 싶어요. 이게 실물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남녀 평생이 아니에요. 남녀 평생이 아닌 게 규제일 때 이 아이가 남자도 이제는 가상하고 육아하고 얼굴 표정을 보세요. 남자 선생님이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어때요? 너무 보여요.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써요. 이런 추천서 보셨어요? 그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할 수가 있다. 그 증거는 차고도를 훔쳐요. 그러니까 교사가 맨 눈으로 가죠. 얘는 도대체 어디서 그러고 있지? 그걸 봐요. 한 애는 그 페이스북에 자살각 이래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학계 위원회 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몰반 얘는 밤새 많아고요. 그리고 울려놓고 새벽에 잠들어서 6교시 들은 날은 6교시 듣는 날은 7교시 듣는 날은 7교시 듣는 날은 7교시 듣는 날은 7교시 듣는 날은 총time 4교시 듣는 일 6교시 들여서 종료만 하고 집에 갔어요. 2년을 그렸어요. 그것만 해서 만화를 제가 났려 받아서 그 영상 비디오 쇼로 동상 해봐서 페이스북에 올려 주는 거예요. 야 미생 중학교가 있으면 얘가клад 몇 등 할까 애들한테 절곡 어려운 결정하지 말라 자존감을 채워주면 그 힘으로 살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애들을 무기적하게 만드냐. 공교육이 무기적한 거예요. 애들에게 미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정교 10등 아니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추천 이거를 첫 시간에 나눠주고 얘들아 선생님 수의 평가는 다양하게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같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수동태 창가를 보여주고 아까 보여주면 또 그런 애들을 적을 뻔해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갈 때 이 안에 하반이 돼요. 하반이란 하반에서 중반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나요? 상상을 추월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까지도 모르는데 얘네들은 사실 영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네들한테 그림에 취미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너희들은 영어 학습 자료 제작단이다. 이름도 거창해요. 학습 자료 제작단. 그리고 얘네들은 꼭 제가 작품이라고 불렀어요. 작품 하나당 하리봉 한 봉. 미니 한 봉. 큰 거 안되고 하리봉 미니 있잖아. 선생님 그 마이스의 성적 비교라는 탭을 눌러보신 적 있나요? 네. 어? 어디? 어떻게 활용해 보셨나요? 학생이 제가 같이 살 수 있던데 그 2학년 때에 비해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 궁금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궁금해서 그냥 정확히는 이것저것 보다가 또 없겠다 그래서 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박수 좀 주세요. 아 학생이 보시면 무슨 색깔이 줬어요? 저는 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기서 주셨잖아요. 아 저번주에 정품 받으신 아니 상품을 받으신 분만 그 책 피하려고 받은 책이고요. 영원님. 차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네. 복장 하나. 뭐 줄까? 저는 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했죠? 어 네. 저도 이제 라이스 들어가서 성적 비교라는 할 때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1이라고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지필 평가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아이들 리스트가 반별로 쫙 남아 저는 그걸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 있죠? 성적 향상상 해가지고 도장이 빵 찍지 않고 도장이 빨간색 전화 평안에다가 영어교사 성령어교사 인 직위까지 해가지고 성적 향상상을 줬어요. 그래야 하반 애들이 언제 한번 상관없죠. 걔네들이 언제 상관없고 성적 향상상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제 16명 성적이 올라갔죠. 그건 시험이 굉장히 기말고들아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죠? 16명 한 성년 전체가 250명 정도 되는데 그중 16명만이 지필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도 그중 15명이 제가 가르치는 하반 많이 놀라요. 애들도 많이 이런 식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하는 수업이 참 마땅하구나. 정말 들어가면 얼음이 얼 정도로 그렇게 참 냉랭한 반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음악 틀어주고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만화 글 보세요. 이건 원급이라고 As delicious as 이것은 이것만큼 맛있다. 아 이렇게 이건 As tall as 하반 하반 레벨이 뭔가 또 Not Registro 민재는 진호는 민재만큼 뭔가 힘이 세지 않다. 네가 하반 레벨이 다 이렇게 하시면 음악 흙 틀어져요. 그리고 관심이 뭐 그런 반응들은 그런 데에서 편안함을 듣고 저는 콘텐츠 없고 됐지 뭐 이걸 요약해 보면 이러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만나게 된 선생님은 거의 청각학습다. 듣고도 듣는 것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94년도에 발견한 게 바로 무슨 학습지 아 싱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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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면 전 기가 빨리 아 진들은 눈 Ala pra 국 먹고 그런데 그때 제가 팝송이 불러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녀석들이 와 ray 있다가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싱크러 영어 본부가 될까 ilik 근데 Hmm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삭제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그 노래를 학년 말에 2월 수업 안되니까 보여주는데 그 노래를 다 따라오죠. 재미있으니까 인터넷 틀면 보고 보고 그런거에요. 그런 애들이 바로 무슨 학습죠? 실제 학습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끝을 향해 다가갑니다. 진짜 한 년에 300년대에 299등 300등 하던데 쉬는 시간이면 복도를 울부짖는 아이들. 걔네 둘이요. 걔네들은 알파벳도 A, B, C, D, E, F까지 밖에 됩니다. 알파벳도. 흔히 공부가 돼야 그냥 어떻게 틈만 나면 수업 방해하려고 부르는 거지. 그래야 자기들 정신건강에 유지가 되지. 모르는 얘기를 들어봐봐. 여기 아인슈타인이 왔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런 강의.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뜨고 자야지 뭐. 대네들. 근데 제가 저번에. 저는 제 수업에 비친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곳에 한번 공부점을 가보니까 스티커가 있는데 이렇게 볼넘 스티커가 있어요. 알파벳. 지금 애들이 선생님 이거 저희 가지고 놀아도 돼요? 그런가? 우리 놀아도 영어를 가지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주켰죠. 그래서 애들이 그 단어에 새로 나온 단어를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추운 것 봐야죠. 아니 이것들도 잘하는 것이 있었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손가락을 움직여서 뭔가 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생각합니다. 문구점에. 저는 도매점. 도매산 거기 잘 가요. 가서. 알파벳 스티커란 스티커를 다 놨어요. 그거 가지고 또 퍼즐을 만들어 놔. 난 말 퍼즐. 그랬더니 축구배가 퍼즐을 만들어 놔. 영어 시간이 빠르다. 퍼즐을 만들어 놔. 지금 진짜 감동 중이니까. 아우. 아우.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이 빨리 가요? 그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그 아이들. 스탠드로. 다가온. 아우. 이거 바로 뭐냐? 스타일의 문제죠. 얘는 무진학습자. 손가락. 그래서 제가. 바로. 들이. 스크래치 페이퍼. 들어 보세요. 4 음 펜트 펜트에다가 뭔가 애가 된 신경으로 뒤에 나오면 여기다 한다면 했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갑니다 글씨 크기가 달라졌고 방향도 전혀 자고가 멘단더고 그냥 무슨 부음이라는 거 같다 그쵸? 펜? 아 여기 있다